경기평택항망공사가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17일 서울 종로신물로에서 평택항 취향 컨테이너 선사 CEO와 간담회를 갖고 한중 FTA 발효에 대비한 평택항 컨테이너 물동량 증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공사 정승봉 사장은 한중 FTA 발효는 평택항의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라며 선사 대표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생동감 넘치는 평택항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간담회엔 장금상선, 남성해운, 머스크라인, 두우해운 등 컨테이너 선사 CEO 및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현재 평택항엔 중국 및 동남아를 연결하는 10개 컨테이너 노선이 운항 중으로 지난해 이들 노선을 통해 평택항에서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은 5.3% 증가한 54만여 TEU였습니다. KSG 뉴스 정재입니다.